안녕하세요 꼬마 친구들 다가오는 새학기를 맞이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학기 준비물을 소개해드릴 거예요 아이 맞춤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스타빌로 이지스타트 라인을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은 연필을 처음 지는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올바른 손모양을 형성시켜주는 이지그래프 연필인데요 이렇게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되어있는 삼각형 바디로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이 잡기 쉽도록 홈이 파여있어서 올바르게 연필을 잡을 수 있어요 게다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용도 구분되어 있다는 점 다음은 샤프식 연필 이지에고입니다 이지그래프처럼 이렇게 오른손잡이용과 왼손잡이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아이손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립 부분의 홈 역시 편안한 그립감을 도와준답니다 그리고 1.4mm와 3.15mm의 두 가지 연필심으로 나눠져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1.4mm로 바꿔도 좋겠네요 마지막 준비물은 바로 미술시간에 빠질 수 없는 필수템 이지 컬러 색연필입니다 이지 컬러 색연필은 이지그래프처럼 삼각형 모양의 바디로 꼬마 친구들이 편안하게 그림 그리는 물론 선명하고 부드러운 열두색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꼬마 친구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색칠할 수 있어요 신학기 준비물에 딱! 우리 아이 창의력을 키워주는 맞춤 필기구 준비 완료!